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좁은 이 한 칸 속에서 야생에서 생존하는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 플레이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미요님이랑 같이 하겠다 아 미요님 좁아 죽겠어 절로 가봐 아 뭐야 여기 뭐야 여기 아 좁아 하이 하이 아 요르르 야 요르르까지 누르면 안 되는데 너무 좁은데 그건 아 왜요 저 끼워주세요 아 좁아 좁아 어우 내 자리도 있나 아 야 야 아 좁아 잠깐만 방송에 내 얼굴 안 나오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좁은 공간에서 야생을 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야생을 어떻게 해요 아 좁아 죽겠어 그만 때려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 이거 공간을 점점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공간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찾아보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죽여 죽여 그래 죽여볼까요 아니야 그냥 그만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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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이고 나 혼자 살아야겠다 안 돼 어 뭐야 어 뭐야 살았다 아 아이템 창을 열면 늘어지나 봐 어 넓어졌다 아 좀 사기 편해 아 편안해 나무도 캐 봐 어 나무 캐니까 공간이 또 늘어났습니다 어 소도 나왔어 어 소도 나왔어 어 그러네 자 소도 나왔고요 아 이게 업적을 깨면은 중간이 점점점점 늘어나는 거구만 어 댕댕이는 땅 파고 있고 멋있어 어 업적 근데 어떻게 보더라 업적 여기있다 어 작업대를 만들면 업적이 또 늘어나고 곡괭이를 만들면 업적이 늘어나는 거구만 나무 곡괭이 만들었고요 어 넓어졌어 아 됐다 야 아까 김미야 겨드라기 냄새 쩔었는데 야 그거 냄새 김미야님 냄새였어요? 어 농구한 암모니아 냄새 자 어쨌든 다음 업적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업적 돌고깽이와 나무 칼을 만들어라 나무 칼 만들었고 돌고깽이 상자 상자 안에 고기가 있어 어 먹을 거구나 먹을 거는 좀 아껴두자 근데 옆에나 위를 봐 왜 뭐야 뭐야 우와 닭이 내려왔다 아니 닭이 문제가 아니라 저 위에 섬이 있어 저기 위에 그렇네 나중에 가는 곳인가 봐 자 그다음은 다음 업적 어 황금사과를 만들어야 되고 뭔 소를 잡으래 그리고 가죽을 얻으라는데 가죽 이거 해야 돼 저거 저거 나무 갱이 나무 갱이 나무 갱이 달라고? 안 되는 업적 아 이거 부리공 떼야지 좀 넓게 살자 고객님 영상 만든 다음에 오 와 닮아졌다 소 잡는다 그러면 소 소 잡아야지 이게 업적이 깨지거든 우와 똑같다 뭐가 이 돼지랑 봐봐 여기 돼지 핑크 색깔이잖아 어 이 돼지도 핑크 색깔이야 이야 어 어? 돼지가 말을 한다 우와 어? 죽자 야! 야 돼지 아니에요 뭐래 자 그러면은 일단 저 곡괭이를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나 아니야 한 명만 있으면 될 거 같아 그런가? 맞아 일할 사람만 들고 있어 화로가 필요하네요 또 화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누가 이렇게 노는 거 같냐 농땡이 피우는 거 같은데 아 힘드네 마인크래프트 그래 동상인 줄 알았잖아 나는 응? 그거 버그야 나 지금 지하에서 땅 파고 있어 어 그래 이리나 하러 가볼까 그래 이리나 해 이거면 와 와 와 아래에 몬스터 소리가 엄청난걸? 내려가면 안되겠는데? 이리나 나 믿지? 와 아래에 곰이 와 뭐야 몬스터 왜이끼많아 아 아 아 와 아래에 몬스터가 아 아 야 이건 철가복 입어야겠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따가 가자 이따가 이거 철가복 만들고 가자 우리 이 정도 몬스터 양은 철가복 필요해 내 아이템이 저기 있다고 아 이따 찾으러 가 안 없어질거야 어 뭐야 왜 유적이다 유적이 있다고? 유적이다 유적이다 이거 엔더드래곤 그 거기다 그치 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오 오 그러네 어 뭐야 뭔 소리야 댕댕아 얘들아 문 열어 물어져 이거 문 열어 어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문 문 나 죽으면 안돼 나 죽으면 안돼 헉 떨어져 야 아래에 몬스터 진짜 많아 어떻게 문 닫은건 누구야 얘들아 내가 내려오지 말라 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우리 가서 템 먹자 템 템 템 템 템 이 안에 있어 템 내가 다 먹었는데 왜 내려와 어 다 먹었는데 어 거기서 싸우다 죽어라 아니 어디서 쟨 대는 거야 이 몬스토들 횃불 필요한가봐 죄수군호 4885 오늘 먹을 거다 야 아니 사과 하나를 어떻게 버텨요 지옥 같은 곳에서 사과론 물인가 그럼 이것까지 주도록 하지 이걸로 직접 캐서 올라 헤헤헤헤헤헤 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근데 아 이거 아 블럭을 캐면 이게 나오는 거네 함부로 캐면 안 돼 존벌레가 있는 석재백돌이 있어요 물이 없을까 물?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있어 있었는데 물 있다고? 물 있었는데 한 칸 늘리면 물을 얻을 수 있어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얘들아 고백할게 아까 블럭으로 물을 막아버렸어 그게 나야 니가 사람이야 미안 저번부터 트롤이 심하네 미안해 저번엔 아마 다 여섯 개를 날렸지 그치 저기 그때 그거 돼서 그랬지 하지만 다이아몬드 캐면 물을 얻을 수 있어 야 근데 이거 너무 아래 아냐? 다이아다 어? 어디 우와 딱 늘어난다 니아가 해냈구나 역시 니아야 물 아래 물 아래 있는데 누가 퍼갔나보다 아니네 여기 있네 아아악 물 푸자마자 거미가 야 거미 어디서 나온거야? 다 죽였는데? 금명? 물 내가 퍼할게 어 나 아래에 있어 펐어 이게 펐어 또 만들지마 어 그 양동이 먹었어 굿 이제 우리 밀 먹을 수 있는거야? 응 빵 만들 수 있어 이제 먹을 수 있어 케이크도 만들어 먹자 얘들아 내가 다이아몬드 캠고 올라가느냐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쓰는데? 아 다이아몬드를 그대에게 다이아몬드를 던져서 다른 플레이어에게 던져달래 그 업적이 깨질거라는데? 근데 난 줄 마음이 없는데 뭐? 도망쳐 물을 분명히 펴는데 리셋이 됐다 뭐? 그럴 수가 있어? 음 자 다이아몬드를 그대에게 응 족 오! 진짜 깨지네 진짜 깨지네 그 다음에 마법 부여들을 만들라고 하네요 다이아몬드 샥이 캐서 옵시리아 만들면 되겠네 오케이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듭니다 영광스러운 순간 다이아몬드 곡괭이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따아 근데 그거 가지고 진짜 죽으면 안 된다 아 그쵸그쵸 전 재산이거든 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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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이 없애야돼 용암을 그니까 맞는 말씀 자 다이아몬드 곡괭이 만들었다 이제 곡괭이로 할게 엄청 많거든? 음 뭐 옵시리아도 캘 수 있고 지옥도 가야되는구만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곡괭이까지 만들었는데요 자 아까 그 좁았던 좁은 공간에서 이만큼 늘렸습니다 거의 뭐 동네 한 바퀴 돌아도 어 웅둥장 한 바퀴 도는 느낌 다음 화차에서는 더 늘려보자고 알겠죠?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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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こん 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